표의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의 높이 편차 요 나오면 엘리뉴 아니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와 염록소 A의 농도 분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록소 A라는 애 때문에 이 문제를 보러 오신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염록소 A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해조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하는 친구들이요. 얘네들은 영양염류의 양이 증가할수록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따뜻할수록 확대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영양염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도 분포를 엘리뉴와 라니냐 시기로 구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우선 가와 나 중에서 가는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그죠? 여기 가와 나, 해수면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지금 보시면 동태평양 부근이 거의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는 동태평양 부근이 플러스 값이 되어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마이너스라는 건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해수면이 낮다는 얘기죠. 그죠? 해수면이 낮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니냐예요. 그죠? 여기는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은 편이죠. 엘리뉴입니다. 엘리뉴는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따뜻한 표층수가 서태평양까지 못 가면서 동태평양의 표층수, 혼합층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라니냐일 때는 영양염류의 용승에 의해서 영양염류량, 표층의 영양염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라니냐일 때는 동태평양 부근에서도 염록소 A의 농도 분포도 크게 나타납니다. 색깔이 연할수록 크지 않겠습니까? 나에서는 엘리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이 라니냐일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염록소 A의 분포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죠. 그쵸? 이렇게 따지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라니냐니까 나보다는 강하게 될 거고요.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그게 뭐예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을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께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가 더 두꺼워요? 라니냐일 때가 두껍지 않죠? 라니냐일 때는 동태평양은 무역풍이 세서 따뜻한 표충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거의 다 갔으니까 얘는 오히려 엘리뉴일 때가 더 두껍습니다. 가가 나보다 두껍다는 틀렸어요. 디귿, A해역에 A해역 여기 있습니다. 염록소 A의 농도 분포는 이때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언제가? 라니냐일 때 그래서 엘리뉴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도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1번이 되겠네요.